어 뭐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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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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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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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말하던 자신감 던 어디간거야? 뭐야 오오오오오 어허이 왜 이래? 땅이 어허 후후 buraya 어허 뭐야 어허 자소음 나뭇잎하고 숲이 이렇게 묶어야지 이게 야 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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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돌아왔어 아직 아직은 제 표현력은 하튼 으 으 허용만의 식재개 내보내야 돼 으 으 으 아 씨 앞이 너무 잠대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왜 그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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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 으 으 으 으 으 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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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씨 잠겼다 잠겼다 에이 씨 망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짱 워 헌 이게 땅이 땅이 있네 야 보쉬를 엘코로 다니고 앉아있지 진짜 내가 확실히 배터리율은 보쉬를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 오늘 왜이래? 오늘 완전히 조른데? 이번 주 금요일날 군산 갔는데 가는 길에 정무산하고 흑상산? 이거 한번 가볼까 하거든요 어 그쪽 어디 가는 경로나 어디 쪽에 뚜잼을 수 있을까요? 장군산 흑상산이지 내려가면 아니면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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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학산인가 어디가? 모학산 모 모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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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학현산 뭐 근데 거기는 걔네랑 같이 가야돼 장군산은 뭐 별로 어려운 데는 아니라서 장군산 한번 가봐가지고 대충 아닐 것 같은데 흑상산이 조금 흑상산도 내려서 계속 올라가면 돼 형이야 아 근데 그 동영상을 보고 가면 거기 도움이 돼 아 대충 어떻게 갈지는 감을 지켜놨는데 GPS도 따놨어요 어떻게 군산은 왜 가? 네? 군산은 왜? 아니 친구들 만내려고 해가지고 아 아 아 고양이 군사냐? 아냐아냐아냐 저기 그냥 전국 북두로 모인건데 이번에 모이면 군산하기로 해가지고 아 금요일날 낮에 타고 일요일날 올라왔다 한번 타고 이러려고 빡신걸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타고 아 Minn 아 0 5 5 5 5 5 5 5 5 으 대구 쪽으로 하면 뭐 그쪽은 경북은 내가 알려주겠는데 전라도 이쪽을 잘 모르겠어 전주 쪽에 좀 있어 나머지 하는 책을 모르겠는데 2개 차면 될거 같네 그치 나이가 질 성범 아 성산 좀 알고 가게 할걸 에 어 되게 따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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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에서 살짝 아래를 내리면 돼 내리라고? 뒤로 꺾어야 되는게 아니고? 뒤로 꺾어야지 정면에서 약간 아래를 꺾으면 돼 됐어 잘 끊을 것 같아 앞에다 잘 보이는데? 야 야 야 너 일로와봐 일로와봐 내가 여기 앞에 있으면 있을게 거기다 봐봐 아냐 아냐 그게 아니라 배터리가 없어 뒤에서 화면 봐봐 너 몸 숙여봐 됐어 형 됐지만 이제 머리를 줘서 형 내가 뭐 나가는데 앞에서 뭐 서기던데 가요 형 형 또야 소리 질러오면 안되면? 형 형 잠깐만 잠깐만 후라이 형 잠깐만 형 잠깐만 얘기해 형 형님 잠깐만 가요 왜왜왜왜 뭐 땜에 아 요거 어? 형이 조금 안했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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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끝을 하지 턱끝 날아가니까 조심해야 돼 어? 으악 보다 으악 발이 지금onto 또 들여 올라간다고? 어 올라간구나 검코 어 형 검코 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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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ной Ahhh 체육 그거 서죠, 여자야 자, 가요. 여기 같은데요? 여기 아래 아니야? 어디? 여긴가? 아닌가? 여기 길이 아닌가? 가자, 똑같을 것 같다. 여기가 진짜? 형, 돌려주세요,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야, 잠깐만, 형. 야, 잠깐만, 형. 야, 잠깐만. 형, 잠깐만. 형, 잠깐만, 형.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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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스톱 스톱 뒤에서 불렀어 뒤에서 잠깐만요 뒤에서 불어 허망길에 잠깐 벗어야지 브레이크 안되니까 아 형 감사합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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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소리야 해. 뿔에 걸렸네요? 어, 뿔에 걸렸어요. 뿔에 걸렸어. 해먹을 뻔했네요. 어, 해먹을 뻔했네요. 이거 운전사 느낌인데? 극사만, 극사에서만 조금만 기다릴대. 여기가. 네. 이게 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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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사자 가봤어 없어 이게 맞는 것 같고 어제도 일로 하면 마을이 꾸래요 어? 여기서 진다리가 핀다. 피웠다가? 아니, 꺼. 봐. 네, 가시면 돼요. 어떻게 돌들이 많아. 오, 천천히. 오, 천천히. 오, 천천히. 천천히. 영어, 스탑! 잠깐만! 타, 타, 타. 고! 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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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왔어 왔어! 저기 브레이크가 이렇게 빠졌나 본데 왜? 한번 해봐 왜 속 들어갔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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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 형 여기 재밌네요 여기 이쪽 흙길에서 좋은 것 같아 고고고고 아éro 느낌이 약간 바라 하단 분위기 아오 진짜 아예 아 아 아 뭐 탁 그렇다 알아요 그렇게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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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태엽볼 아까 우리 일로 올라간 거 아니야? 아니야